하루에 더 버터를 닦아가면 죽을 수 있겠다. 봉쥬 오늘도 쇼핑데이. 어제 못다 쇼핑을 오늘 마무리 짓고 오늘은 꼭 에필탑을 보러 갈 생각입니다. 갈까요? 우리 앞에 얘기하는 거지? 오늘 사려고 하는 게 에코백 하나랑 원피스 하나 그리고 자켓 하나. 근데 지금까지 3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귀걸이 하나 산 게 다예요. 이것도 어디서? H&M에서. 사람들이 파리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죠. 뭔가 아무것도 아닌 상점인데 너무 감성 돋고 그림 속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? 약간 다른 유럽이랑은 조금 더 다른데 좀 더 낭만적인 느낌이 듭니다. 별로 아니? 뭐? 조성지들. 쇼핑 끝. 지금 배고픕니다. 배고프고 김치 먹고 싶네. 흰쌀밥을? 흰쌀밥에 김치 먹고 싶다. 회자 혼만. 음식이 아직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인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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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이게 무슨 고기일까? 그치? 오리고기 짱 오리고기의 신세계를 보여줬다 여러분들 여기 파리에 오시면 꼭 오리 스테이크를 드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리를 누가 사줘도 안 먹는데 이거는 돈 주고 먹을만하다 굿굿 베리굿 오늘 몇 보 걸었니? 도대체 오늘 내가 만보 이상 걸었다 오는 거에요 나의 모가지를 건다 저한테 올리나요? 예뻐 뭐 한다고? 아침에 왔었지? 음 OFR이 눈탱이가 짜네 내가 봤을 때 이 재질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 이 에코백이 이 얄쌍한 에코백이 7만원 아 이거 7만원이야? 기분 안 좋아 눈탱이 맞은 거 같아 기분이 6천6만원짜리 에코백 맘에 들어 에코백이 저렴하다는 편견을 버려요 아침에 쇼핑 좀 했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숙소에서 한 2시간 쉬다가 또 나갑니다 지금 이제 애플탑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애플탑을 보러 나가려고만 하면 자꾸 비가 와 가지 말라는 거야 뭐야 비 오는 날 애플탑 보면 괜찮겠나? 괜찮나? 맞쩌져? 너 여기랑 되게 잘 어울린다 이 분위기이란더라 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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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제 지하철역 처음인데 지하철역에 그렇게 소매치기가 많다고 합니다 무서워 지하철역에 사람이 너무 많다 여기입니다 우리가 공번으로 가야 되거든 나오자 이친이 그렇게 소매치기 이친이 너무 귀엽네 칠해 이 시즌에 갑자기 사용하기 시즌에 도착해 이 시즌을아 보입니다 이 시즌에 About 10-4 아 나 여기가 파리에 온 지 4일 만에 봅니다 여러분 참 게을러 에펠탑은 어딨어? 저긴가? 왠지 저길 것 같은데? 진짜 크다 약간 동화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상적이야 에펠탑을 본 소감이 어떠냐면요 약간 이 세상의 모든 낭만을 굳혀서 저렇게 만든 느낌? 그렇다 이 에펠탑에 대한 썰을 풀자면 프랑스에서 에펠탑이 너무 크니까 미간을 해친다고 해서 에펠탑은 아예 철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 어떤 없어서는 안 돼 명물이 됐잖아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좀 재평가 받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쪽으로 가보자 아예 철거하러 가고 있습니다 중앙선에서 아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고탈덩어리야 야경을 봐야겠어 지금 에펠탑에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파리는 유난히 해가 느껴지는 거 같아 한국도 해가 이렇게 느껴지나? 지금 오후 8시거든요 저녁 8시면 해가 져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?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인데 불이 켜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불이 켜져라 아까까진 반짝거리더니 왜 안 반짝거려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끝났나 봐 여행에서 중요한 건 병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행에서 중요한 건 병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땅이의 상태다 캐피곤하다 내일 다시 와서 애플탑의 장만을 놓여야겠다 한 줄 정도 아이고 저는 반짝거리로 아 이거 아니다 잘 먹었어? 저 사람은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